사인이 했으면 근데 진짜 느낌이 또 모르네요 춤을 좀 안 соина 저희 회사에서 춤으로는 제가 세 손가락! 그럴 수도 있겠네요. 호리스 형 춤 한 번 보죠. 느낌 한 번 보죠. 느낌 한 번 보죠. 승현 씨보다는 잘하시겠죠. 저희 지금 춤 한 번 춰볼까요? 승현 씨만 잠깐 나와봐요. 자, 음악 주세요. 음악 주세요. 오! 좋아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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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 오! 좋아! 좋아! 엠플리스 춤 춰! 아니에요! 잠깐만요. 사실 제가 조금씩 클럽을 가게 되잖아요. 가면 저는 이제 춤을 잘 추자는 컨셉보다 재밌게 놀자는 이런 라인들이 있어서